오늘도 슈퍼에 가는 길이에요 그냥 동네 보이는 놀이터에 왔습니다 여기는 좀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같은데 시차가 있나요? 여긴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이긴 하네 몇 칸이야? 운전석이 있나? 네 운전석이 어디야? 뭐? 뭘 싸워 싸우기는 여기 운전대가 있어 운전대가 있어 운전대가 있어? 네 그러면 여기 운전대가 있네 여기가 어디야? 거기는 그러게 열매를 넣는 곳인가? 응 의미가 나오는 곳이네요 저것도 재밌겠다 저쪽에 저 시소같은게 되게 특별하게 생겼는데 저쪽에 시소 봐봐 얘들이 아주 시끄럽죠? 이거 봐봐 이거 되게 특이한데 타봐 목소리가 되었는데 vyhpvvvvvv , 지금 그런데 이게 노는 놀이터에서 네 노는 놀자 어디서? 네 어떤 음식이래? 네 어디? 네 어떤 음식은? 혜민 왜? 아 노아미 친척이래 내려와봐 올라가봐 내려왔다가 노아미 올라가는 것도 할 수 있어? 오우 잘하는데? 오우